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이번에 이제 박홍근 중당국 어린가 그럴 겁니다. 젊은 사람이죠. 50대 초반으로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있는 김건희 특검을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밀어붙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2017년 여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표를 훔치는 쪽은 민주당 후보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표를 빼앗기는 도덕질을 당하는 쪽은 누군가 하니까 다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인 거죠. 표를 훔치는 쪽입니다. 표를 훔친다는 모든 공직선거에서 특표수 조작을 통해 표를 훔치는 쪽이 민주당이라는 것은 그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명확한 것은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모든 선거에서 전국의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표를 도덕질하는 주체가 뭔가 하니까 민주당 후보입니다. 사전투표를 왕창 여러분들 빼앗기는 쪽이 누군가 하니까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입니다. 그게 뭘 뜻합니까? 바로 대한민국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지역에 의해서 장악돼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선거가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총선도 장악된 자들의 선거관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2026년도 대통령선거고도 장악된 자들에 의해서 선거가 여러분들 진행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난 선거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난 다음 선거가 아직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변이란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선거 조작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관행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도 중앙선거관린의 처분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추정하는 겁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와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의 당대표 경선 결과를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모바일 투표에 손을 대지 않고선 절대 나올 수 없는 나경원을 마이너스 7% 모바일 투표 빼기 ars 투표 결과가 이준석의 10.26%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개가 얼추 10만 명 차원의 표본수인데 어떻게 모바일 투표하고 여러분 ars 투표가 플러스 10.26% 마이너스 7%가 나옵니까 나라가 맛이 간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성은 다 죽은 겁니다. 누구도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젊은 날 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되는데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칼럼에다 무슨 법치가 어떤니 민주주의가 어떤니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잔뜩 쓰는 겁니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농협 가운데 복걸이 씨 정도가 선거 부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뤘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나라가 죽은 겁니다.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죽은 다음에 아 이거 나라가 죽었구나 생각하겠지만 저런 그런 징후를 보고 아 이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우리 세대가 끝나게 되면 부정이고 나발이고 따지는 놈도 한 놈도 없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선거를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자신감이 결국 본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절대 선거 문제의 공정성을 못 따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당돌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첫 단추를 엄청나게 잘 못 낀 겁니다. 물론 본인은 또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 말 못 할 이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못 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관계 없더라도 개의치 않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내린 그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본인이 공경을 치르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을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 그 의석수가 다 가짠데 그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본인이 공경에 처하는 것은 퇴임 이전이 될 수 있고 이후가 될 수 있고 한 달 후에가 될 수 있고 1년 후가 될 수 있고 3년 후가 될 수 있지만 사필 기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은 살면서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거나 그렇게 할 기회가 있더라도 좀 우직하게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옳은 일을 옳은 일을 하기를 포기하게 되면 그냥 뭐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뭐죠 돼지, 개, 과제, 붕어, 넙치, 도다리 같은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 거니까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뭡니까 악한 세력들이 뭐죠 달라들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달라들지 않습니까 깜짝 못할 겁니다. 총선까지 계속 괴롭히겠죠. 이제 관전 포인트는 중앙선거관련의 선거관리가 당대표 경선을 누구 손을 들어주냐가 더 관심거린 거죠. 누구 표를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표를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원, 이 사람들 다 뭐죠 사전투표 조작회가 당선된 사람들이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면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도 다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장악한 거니까 그게 뭐 선거사기가 여러분들 일상화되어 있으면은 무슨 뭐 전세사기거든 뭐 주식주가 조작이든 간에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하면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날 연설에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 39의 김건희 여사 9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떠들 수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다 잘 알 거예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선거 결과 후보가 받은 득표수의 다 뭡니까 코딩되어 있듯이 각인되어 있듯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죠 여러분 그거를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총론이 뭐죠 1권 도둑놈들 1권입니다. 4월 첫 주에 4.15 총선을 순서를 바꿔가 지방선거보다 더 일찍 4권을 낼 겁니다.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광주 전남 전북에 50%의 국회의원을 빼고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 못할 겁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한 짓을 다 찾아냈습니까 나라가 사실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 사람들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하겠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총선은 비슷하게 일은 만들겠지만 대선은 반드시 이쪽이 찾아갑니다. 다시 좌파정권이 등장할 겁니다. 저는 뭐 금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치러졌던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를 앞뒀을 때 저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 자들이 화끈하게 조작할지 조작을 이룬 권력이 바뀌었으니 아예 안 할지 아니면 눈치를 보며 적당히 할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적당히 조작할 걸로 봤습니다. 정확하게 적당히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 안 한 게 아니고 세 가지 다 발각될 수밖에 없죠. 왜 투표에 손을 만지게 되면 모든 투표는 득표수를 만져야 되거든 득표수를 만지게 되면 득표수에 만진 것이 기록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김건희 특검도 통과시키고 선거도 또 만져가지고 또 좌파 정권 등장할 겁니다. 그때는 끝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은 나는 회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다 비겁한 겁니다. 법치가 어떻고 민주주의 어떻고 국가 경쟁력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야. 젊은 날 한때 뜻을 모아가지고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게 했던 30대 40대 의기투합했던 사람들의 침묵과 무관심과 은폐와 깔아뭉개기를 보면서 이 나라는 양심이고 지성이고 아무것도 없어진 사회가 됐구나. 지참정권을 가져가더라도 누구도 그게 됐습니까 늪치나 도다리나 우럭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문예아들이 우구르구란 세상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끝까지 밀어붙이겠죠. 반드시 간절시킬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까지 계속 흔들겠죠. 거기다 뭐죠. 국힘당의 현재 권력에 대응하는 사람까지 한 사람 정도 더 집어넣어 놓으면 100점 100팔이 뭡니까. 자중 진안으로 망하겠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를 국민특검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선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동훈이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권력 바뀌면 반드시 감방 쳐넣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력 분야가 뭡니까. 없는 죄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원죄가 뭔가 하니까 선거 불법에 침묵한 죄입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높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소위 불법 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침묵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본인이 가장 가혹하게 치르겠죠. 다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장관들 중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나스봐야 다음에 권력 바뀌게 되면 본인만 고초를 당할 거니까 한동훈이는 그냥 안 두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는 겁니다. 나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내기지 않습니까. 동년배니까 참 잘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권력을 잡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난 기분이 들어요. 새로움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그렇다고 우직함도 없고 정의로움도 없고 공정함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뭔가 세상을 잘 하려면은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정도를. 참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참 사법계가 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참 지저분한 것 같아요.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사실이 뭔가 진실이 뭔가 옳은 것이 뭔가 공정한 것이 뭔가 이런 건 별로 그 사람당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사하면 수사 대상이 되면은 그것은 뭐 범죄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가 수사 안 하면은 뭐 그거는 없는 일로 된다. 일어나지 않는 일로 된다. 뭐 이렇게 아마 다들 생각하는데 익숙한 것 같아요. 편집부가 저 친구 그냥 완전히 공격해 이렇게 하면 막 떼거지로 달라들어 공격하는 것처럼 사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들 넘어뜨린 데 그토록 여러분 열성적이었습니다. 지금 선거의 이런 문제를 덮는데 그토록 열성적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넘어갈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너무나 이렇게 처절하게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 도이치축과 조작사건에 대한 판결문 자체가 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은 또 한 건 잡은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